안녕하세요. 길밭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최성희입니다. 고 2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3도 2등급 이상. 여기 보시면 상담자로서 북극성을 하나의 비유로 사용을 한다는데요. I tell clients, 고객들이 오면 You are in a boat. 너는 보트에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떤 보트냐면 Toss around by the wind of the world. 세상의 풍파에 던져진 한 보트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쭉 보시면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친구나 또는 교사나 다른 부모님이나 미디어에 의해서 동쪽, 서쪽, 다시 back and forth 이렇게 돼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꼭 있기 위해서는 Must follow your own north style. 너만의 북극성을 따라가는 게 좋겠어. 이렇게 충고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Only by orienting north. 북쪽만을 바라보면서 자신만의 북극성, 꿈을 따라가는 것만이 당신이 바다 위에서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것으로 더 막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따라가시면 여기 끝에 마지막에 진정한 자유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어떤 하루의 바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일종의 환상일 뿐이며 진정한 자유란 당신의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항의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서 앞에 나와있던 north star라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Your dream 당신의 꿈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여기서 포인트는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1번은 저는 이거 약간 좀 고민을 했는데 여기 토스가 타동사여서 앞에 있는 이 보트라는 거랑 했을 때 세상 품파에 의해서 흔들려지는 그래서 저는 수동태로 잡았는데요. 그래서 1번 수동태 그래서 토스링이냐 그 다음에 토스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수능 특강에서 자주 보고 있는 이 부분인데 보통 평소문에서는 주어라 한다면 명사가 맨 앞에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 only로 시작되고 있으니까 의심이 좀 가겠죠. 야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여기 only by orienting north 이 부사고 다음에는 주어가 아닌 게 먼저 나왔으니까 이게 주어 동사가 뒤집어지는 도치 공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도치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은 Ejective Emotional Intelligence 이렇게 나와 있는데 회사의 중역들의 감정 지능 또는 정서 지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얘는 이거 다시 다시 빼고 바로 내려올게요. As clear links 분명한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성과와는 분명히 관련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Emotional Intelligence를 잘 모를까 봐 좀 뒤에 부연 설명을 해놨는데 Self-Awareness,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Empathy, 공감 능력, Rapper with others,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감성 지능이라고 규정한다면 이것은 자신의 성과나 업적과 크게 관련이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질문을 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새로운 연구가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냐면 리더의 어떤 감성 상태는 모든 사람의 분위기와 행동에도 드라이브 운전해 가다라는 표현인데 어떻게 옮길까 하다가 몰아간다, 만들어간다 이렇게 저는 좀 봤는데 다른 사람의 분위기와 행동에도 영향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우울하고 무자비한 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성이 가득한 조직체로서 Negative Under Achievement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부정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반면에 다음에 보시면 Inspirational Leader는 긍정적인 사원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어려운 도전도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러한 사원들을 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그러면 어떤 감성 리더십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여기 부분에서 보시면 Put on a Game Face에서 Game Face가 당당한 표정 그걸 날마다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자신의 스타일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Emotional Leadership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번 내용을 보시면 3번에서 여기 보면 앞에 여기 Drives Everyone's 그 다음에 Moves and Behavior에서요. 여기 명사 앞쪽에 명사를 꾸며주는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나와 있지 않아서 3번은 소유격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 지금 It이 앞에 뒤에 True 정사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봐도 여기 It는 빠져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4번은 대명사로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첫 번째 문장에서 보시면 앞에 대시 관계대명사 주격이고 선행명사가 Boat인데요. 이 Boat는 뭔가를 던지는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세상 풍파에서 던져지고 움직여지고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니까 앞에 있는 선행명사가 Boat라는 사물이 왔으니까 뒤에 이어지는 이 동사는 선행명사를 바라보고 결정해 주셔야 되겠죠. 여기 Boat가 사람이 아닌 사물이니까 여기를 토스트로 바꿔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에 Only by Oriented North에서 이거 도치구문 앞에 지금 부사고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평소문일 경우에 주어 동사 순서를 바꿔줘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지금 현재 You Can으로 되어 있는 거를 부사고 다음에 Can You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 여기 뒤에 지금 명사가 Moose and Behavior 그래서 분위기와 행동인데 누구의 분위기와 행동이냐면 본인을 제외한 기타 나머지 사람들 이런 표현이어서 명사 앞에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소유격이 되겠죠. 지금 보고 계신 이렇게 소유격을 붙여주시면 뒤에 나와 있는 무드랑 이거를 뒤에 있는 명사 두 개에 동시에 이렇게 수식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여기 있는 It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정사적 리더십이란 Isn't 단지 Pulling on a Game Face 보시면 당당한 표정만을 짓는 것이 아니다. 동명사 뒤에 이어지는 보호들이긴 한데 네 번째 불필요한 It이 제거하겠습니다. Put on a Game Face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빈도는 빈도는 이거 쏭테인은 항상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니까 4.5 그 다음에 난이도로 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분의 5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치구문은 역시 빈도는 4.5 그 다음에 난이도도 똑같이 4.5 애들 잘 못 찾아내는 면이 있어서 그 다음에 3번은 소유격은 되게 빈도도 적고 난이도도 적고 대명사 역시 조금 애들은 잘 못 찾을 것 같긴 한데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Any more questions? GM 없으시면 저는 이만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wards this mission is 네. . . . . 감사합니다.